필리핀 로컬 카지노 지금부터 소개할 곳은 필리핀 로컬 카지노의 모습인데요 아마 이런 로컬 카지노를 가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두막에 들어있는 로컬 카지노예요 로컬 카지노에서 두 마리 아니라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카코범을 던져 던져서 떨어지는 위치에 그 숫자에 건 사람이 다른거예요 다 똑같은데 다 그걸? 여긴 빙고고 여긴 빙고고 영어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보고 계속 대전하기 힘들어 보인다 숫자는 스페인어라서 계속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 이거 돌려가지고 멈추는 거 다른 거 있고 노래방도 있네 그러면 잠깐 분위기를 주면서 게임의 감을 잡아볼까요? 자자 오이 난 그거 같아 200초잖아 400원이잖아 한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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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받아? anha 사람이 많아서 뒤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여들아 저기요 한 방에 끝낼래요? 오어어 안녕하세요 гол단 예이 넌 뭐 면서 걸었어? 예이 예이 네 야. 야 야. 그래. 많이 불안해. 너무 빨리 끝났는데. 오. 분가리가 더 좋았습니다. 끝. 되게 단순하고 되게. 해볼래. 야, 왜 한 방에 걸어? 이렇게 못하는구나. 창윤이 형 다음에 A가 두 개 나올 겁니다. 야! 한 방에 끝났어. 뭐에 걸어야 해? 오케이. 아, 나도 일단 둘 다. 딸 거야, 딸 거야. 이리와! 딸 거야, 딸 거야? 아니 저렇게 못해. 형, 우리 다 꼴았어. 우리 다 꼴았어. 형, 따고 있어? 빨라! 그렇지, 그렇지. 역시! 아 나 근데 구의다가 얼마 걸었어요? 두 개 한주노도 다녀본 사람이 따르는 건? 한영 이거 술도 팔아 술이나 먹자 아 이거 너무 100은 한 번거로 하기엔 너무 아깝다 아 돈 있어 몇 번쯤 나눠 걸 5 으 샤벌 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시! 시! 저질이 있는데? 오케이! 컴온! 딱 이쁘다! 나 이 아저씨가 K로 옮겨져서 두 배 땄어 점점 분위기는 과연이 되고 판전도 올라가고 나는 꼴았고 나 일을 꼴았어 이제 250 남았네요 망했어 망했어 이렇게 즐겁게 놀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니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